오늘도 1250포인트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싹 이벤트가 시작이 됐죠. 창고에 가보면 새싹이 80개, 원래 오늘 140개를 모았는데 실수로 녹화를 안하고 칭호를 사버렸어요. 60을 주고, 그래서 오늘은 140을 얻었고 칭호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얼라운더에서 스탯 정보를 보면 4.3, 0.5, 0.83 이렇게 있는데 유니크 4가 되면 부스터가 0.5가 더 생겨요. 오늘부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칭호도감에 가면 이거 아껴놨던 조거 여기서 에너지 부스트가 5%가 되죠. 획득하기를 누르면 유니크 4가 되고 다음 유니크 5는 310 다음 칭호 레벨 2, 3짜리를 사면 바로 유니크 5가 될 거예요. 다시 얼라운드로 돌아와서 스탯 정보를 보면 아까 군당 획득 포인트가 0.07이 올랐네요. 왜냐하면 5%가 늘었으니까 소보량도 0.01이 늘었고 나머지는 에너지 아이템 획득 확률만 조금 줄은 것 같네요. 크게 좋아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내일 모레쯤 유니크 5를 획득할 예정입니다. 유니크 5가 되면 현재 1250이니까 유니크 5가 되면 1450이 되는 거죠. 1450 1550 1550 2069 2360 2360 2360 2460 2460 2360 2560 2560